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진 발생이 가장 많은 나라 top a 어떤 나라가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채널 보자 8위 필리핀 7위 인도 6위 터키 5위 미국 4위 일본 3위 이란 2위 인도네시아 1위 중국 오늘은 지진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마세요